만취한 식당 손님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주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만원 벌려다 폭행당했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치킨집 업주 A씨는 얼마 전 저녁 8시쯤 남성 손님 한 분이 방문해 11,000원짜리 치킨과 생맥주 한 잔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주문해 먹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음식을 갖다 주자 남성 손님은 같이 한잔하자며 부르기 시작했다는데요. A씨는 나도 남자인데 개인적으로 술을 하지 않아 거절했더니 혼잣말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랑이가 이어질 것 같아 A씨가 자리를 피했고 얼마 뒤 손님은 계산을 하겠다며 오더니 또다시 욕설을 내뱉고 돌연 자리로 돌아가 잠이 들어버렸다는데요. 만취 손님의 황당한 행각에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A씨는 마감시간이 다가와 손님을 깨우며 계산을 해달라 요청했다는데요. 그러나 손님은 계산을 했다며 욕설과 함께 그대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과 목 주변 팔까지 상처가 가득한데요. 안경이 휘어진 것을 보아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결국 신고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는 2만원 벌려다가 폭행당했다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 참았다. 술 깨고 나면 얼마나 후회할까. 술이 문제다. 술 깨고 선처해달라 해도 절대 해주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